저기... 인정 여기서 회사까지 어떻게 가요? 아... 저 버스 두 번 갈아타면 됩니다 아... 타요. 네? 날이 추워서 타요. 같이 가죠. 맙소사. 타라는 말이 이렇게까지 달콤한 말이던가. 역대급 스윗함이었다. 어때요? 이래 보니까? 할만해요? 네. 우선 팩스만 시키고 생각보다 별 거 없죠? 아니에요. 재미있어요. 재미있으니까 다행이네. 그런데 네 번째 매력까지 발견하자 이상하게 마음이 착 가라앉았다. 아니. 좋다가 말았어. 팀장님은 그거였어. 그게 뭔데? 팀장님 같은 사람을 뭐라고 하는 줄 알아? 넘사벽 넘사벽 운 좋으면 한 번은 만나게 되는 넘사벽은 어차피 여자친구가 있다. 태워주셔서 감사합니다. 먼저 들어가요. 난 전화 한 통만 하고. 아 네. 수고해요. 네. 어 윤희야. 잘 잤어? 어제 맥주 한잔하고 잤어. 마냥 만나는 사람이 없어도 나랑 잘 될 일은 없는 사람. 그게 바로 넘사벽이다. 그래도 괜찮아. 난 금사빠니까. 어차피 며칠 있으면 또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을 테니까. 네. 이제 랩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